케냐 교회 지도자들을 태운 지프차가 도로를 달려갑니다. 차창 밖으로 케냐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생의 대자연, 사람들과 풍경, 이 모든 것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의 목적은 세계 개척 선교사인 리너스 선교사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리너스 선교사는 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는 마을에 파송되었습니다. 소수이지만 보금전도의 열매를 거뒀고 최근에는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힘을 합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곳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데이빗은 수십 년 전 마오마오 봉기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킨 용사로서 이제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1964년 케냐인들과 영국 정부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잇고 이제 그는 주 안에서 새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증거합니다. 그는 리너스 선교사의 인도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예배를 마치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을 중심지에 위치한 교회는 오가는 이웃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과 집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교회로 집중시키기 위해 이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곧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교회가 지워지는 동안 이웃 주민인 카로메라 씨는 건축 장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카로메라는 곧 리너스 선교사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여러 이웃들이 교회의 호의를 보였고 다음 한 시기에 교회에 오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케냐의 이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계 개척 선교사들이 매일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보금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